안녕하세요 현지에요 저는 오늘 인블리 촬영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요 블리블리에서 메이크업 픽서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볼거에요 이거에요? 와 진짜 이쁘다 이거에요 퍼프에 그려서 화장하면 훨씬 좋아요 지금 이 픽서를 퍼프에 묻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밀착이 더 잘 된다고요? 밀착이 더 잘 됐네요 근데 지금 이 반쪽만 이렇게 사용했는데 되게.. 이쪽이 훨씬 더 밀착이 잘 됐네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픽서를 한번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여기 퍼프에도 묻혀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밀착력이 좋아지고 마지막에 한번 뿌려주면 지속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오늘 물리 촬영을 하러 가야하니까 뿌리고 가볼게요 음 우와 이거 되게 픽서같지 않고 촉촉한 미스트 뿌린 느낌이에요 원래 다른 픽서는 막 코팅되고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촉촉해요 오늘 완전 끄다 먹겠는데요? 그럼 저는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